라인 올려. 한 번에 찔러줍니다, 한 번에 찔러줍니다. 비어 들어갑니다, 위험합니다, 위험합니다. 그러나 모태범 빨랐어요, 모태범. 등지면서 꽁 지킵니다. 그럼 볼펜에서 호민호. 두 선수의 콤비네이션 플레이 좋았습니다. 김준호, 김준호. 홈 앞에, 홈 앞에, 홈 앞에. 홈 앞에. 홈 앞에, 홈 앞에. 한쪽으로 뒤로 갑니다. 김준호 뭐죠, 지금? 김현우 발맞았습니다만 약했습니다. 아기 아빠, 김준호. 은우 아빠 잘하는데요. 맞아요. 간다, 간다. 참 축첩. 지금 김준호 단독드립 한 40m 이상 되는 단독드립으로 한번 펼쳤습니다. 애 아빠가 되면 동기부여가 확실히 생기지 않습니까?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. 은우가 태어나면서 바로 김준호 선수가 완전히 기분이 업 됐어요. 오늘 하구 스프레이 플레이 다 될 것 같습니다. 동현! 이번에 없애야 된다. 조심해야죠. 김동현. 조금. 아홉발질. 뒤로 갑니다. 슛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이제 꽃김 나온 걸 보고. 장애갑이죠? 그렇죠.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민호야, 라인 올리는 것만 조금 옆에 애들하고 얘기해서 빨리 올려. 네, 네. 올려, 올려. 우리 킥이잖아. 형, 더 앞으로 와도 돼. 공부하, 공부하, 공부하. 라인 올려, 라인 올려. 좋아, 좋아, 좋아. 감사합니다.